전국 일부 수련병원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강원도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원강대병원과 서울성무병원 등 전국 7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강원도 내 3개 수련병원에는 레지던트와 인턴 등 345명의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는데 사직서를 제출한 곳은 없습니다. 강원도는 오늘 저녁 수련병원별로 전공의들이 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 등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 차질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강원도는 오늘 저녁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전공의가 전망과 인턴의 세계였습니다. 강원도는 오늘 저녁 수련병원에 오신 amen의하고 있습니다.